자 시작하겠습니다 유신쇼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커 제보센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방송을 보시다가 쓰레기방송을 보게 되면 바로 영상을 캡처해서 제보해 주십시오 24시간 365일 S.A.J.A.T.V S.A.J.A.T.V 골뱅이 한메일.net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기사가 되고 고발의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S.A.J.A.T.V 유신쇼 전화배틀 S.A.J.A.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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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화배틀 유신입니다 윈터 1523님 천원우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전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인터넷방송 갤러리에서는 또 난리가 났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여비제이 에 대해서 시끌시끌 난리난리 지랄였병 댄스 발라드 를 하고 있습니다 자 거액의 사기 뭐 논란 이런게 있는데 그 기사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모르신 분들 있기 때문에 자 동료 BJ들에게 거액을 빌리고 안 갚는 여캠 BJ 논란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한 여캠 BJ가 동료 BJ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나몰라라 하고 있는 논란이다 27일 BJ 킹기훈 김기훈과 제시를 비롯한 여러 BJ들에게 BJ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는 하소인이 쏟아져 나고 있다 킹기훈은 방송에서 그녀에게 100만원을 빌려줬다고 말했고 공지를 통해 100만원 빌려준 당사자로서 내식대로 방송을 킨 채로 만나 자초지정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녀와 친분을 다져왔던 제시는 그 애가 돈을 빌려간 BJ가 한둘이 아니고 나는 단지 친했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많은 연락을 받고 있다면서 한 남성 사기꾼과 함께 토토도 하고 있더라고 증언했다 예린도 함께 밥을 먹고 나서 돈을 빌려줬다고 말했으며 초풀링과 피츄 또한 각각 300만원과 250만원을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말고도 타요 진영화가 돈을 빌려준 뒤 아직도 돌려받지 못한 걸로 알려졌으며 동중과 티버 누나는 돈은 빌려줬지만 다행스럽게도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해당 여캠 BJ는 방송을 켜고 사기꾼에게 당한 것이라면서 나도 7천만원이 당했고 현재 소송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사기꾼은 어느 BJ의 열흘인데 몇몇 여캠과 함께 성관계도 나눴다 어떤 BJ는 임신을 해서 두 달 전 방송을 그만뒀다는 다소 원색적이고 근거 없는 이야기를 꺼내 더 호된 비판을 받았다 이 여비제에 대해서는 뉴커 인터넷 방송 채널 사건 사고 게시판에 보면 알 수가 있겠고요 이것 때문에 돈 떼었다고 난리 지랄 브루스 차차차 닐리리 만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고 그리고 돈 때문에 철구 장인 머리를 바리깡으로 밀어가지고 욕먹고 있다고 그러는데 욕먹은 뭐예요 서수길이 항상 쉴드를 쳐준대요 무한 쉴드 정말 그 서수길 쉴드면은 리니지에서 집행검 최고 집행검도 한 몇 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사건 정리 좀 해드리면 BJ 쏘 아프리카에서 BJ 쏘님으로 활동했던 여비제인데 중국 판다TV에 2천만 위안 약 33억 원의 계약금으로 영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했었고 그 판다TV의 대표가 그 중국 왕스충이라는 사람인데 왕젤린 아빠가 중국 완다그룹의 회장 중국 제1부호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때 뭐 언론에 약 33억 원의 계약금이라고 하는데 쏘는 계약금 못 받았다 판다TV 쪽에서는 계약 방송 시간에 70%밖에 방송하지 않아 성실의 의무를 져버렸다 근데 100%에서 70% 했으면은 어느정도 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정산이 음 자 계약금 구경도 못했고 방송에 따른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중국 팬들이 준 대나무 유료 아이템 별풍선 같은거에요 이것도 뭐 제대로 정산을 못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중국의 꿈을 꾸고 엄청나게 여비제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뭐 남자비제이도 게임 비제이 뭐 도타나 뭐 이런 롤비제이나 뭐 이런 비제이들도 진출을 했었는데 대부분이 사기당하거나 사기계약 아니면 이용만 당하거나 그리고 막 말도 안되는 정말 그 숙소도 제대로 약속대로 마련을 안하고 그런 식의 말도 안되는 대우를 받다가 결국은 그지껄로 돌아온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차이나 드림을 가지고 갔었는데 사실상 음 그런 문제점이 심각했다 그래서 요걸로 판다TV가 많은 마케팅을 했는데 결국은 차이나 드림은 거품이었다라는 것을 이 계약서를 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계약서를 확인을 안하니까 이런 그지같은 경우가 되는 겁니다 아우 자 그리고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아들이죠 문준영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영 녹취와 카카오톡 내용을 조작했다 정말 이 씨발라먹을 수박통 18통을 당사로 보내고 싶은 심정입니다 진짜 공당이라는 곳에서 새정치 하겠다는 분들께서 저런 그지깽깽이 양아치 새누리당 같은 정치를 박근혜 같은 정치를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러면서도 사과하면서도 뭐 특검하자 문준영 특혜 채용까지 재조사하자 이런 정말 개발라먹을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나는 자유한국당 뭐 그 뭐야 바른정당 국민의당 세당만 보고 있으면 소화가 안 돼요 정말 이런 정당들은 정말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조기 총선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이 대통령 탄핵제도가 아니라 국회 탄핵제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탄핵제도도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자주는 못하겠죠 자주는 못하겠죠 대통령이 임기 중 도저히 국회가 쓰레기 같아서 못 견디겠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민투표로 국민투표로 50% 이상이 참여해가지고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으면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라는 헌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찬성하십니까 인정 이렇게 해야지 대통령도 못하면 탄핵당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저렇게 쓰레기처럼 하게 되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물어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투표를 제한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게 만들어야 된다 1회에 한해서 너무 자주 주면 맨날 해산하니까 자기 5년 임기 중에 1회에 한해서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국민투표에 붙여서 찬성을 자 국민소환제 이런 것들은 주민소환제 너무 까다로워가지고 될 수가 없어 지들이 법을 만들기 때문에 요거를 다음 뭐 지방선거에 개연한다고 하는데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했고요 스카이프 들어갑니다 그게 무슨 유신헌법이에요 대통령 맘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투표에 붙이자는 건데 지금처럼 협조 안하고 아니 지금 정부가 왜 자유한국당하고 박근혜 때문에 지금 조기선거 해가지고 인수위도 없이 지금 긴급하게 만든 건데 어? 이것들이 어? 뭐 인사 장관 인선 때문에 어? 다 거부하고 그 지랄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국민이 보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전화 받습니다 050-2323-5549번 코사모랑 코미네미나 이것들이 문준영 가지고 선거 때 얼마나 드립쳤습니까? 얼마나 뭐 아 문준영 뭐 그거 특검해야 된다 뭐해야 된다 어머나 수작 부렸 얼마나 수작 부렸어요 그것들 다 조사해가지고 네티즌 1배까지 다 잡아드려야 됩니다 한 인간도 남김없이 이번 기회에 1배를 청산해야 된다 적폐청산을 했는데 1배 수구단체 이런데 다 정리를 해야 돼 여보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이때부터 나가면은 두 사람이 뭣 때문에 싸우는지 모르고 이 양배라도 아 정말 1배 정말 죽는다 1배 끊었는데 자 자 전화 차단합니다 요거는 자 최근 전화번호 매청자 오늘 차단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그 맨날 자기소개요 아 그 전남에 그 서른살인디요 전남이다 직구석이에요 아 전남 그 영광의 서른살인디 영광의 서른살 서른살 자 닉네임 코인디 아 그니까 내말 좀 들어보소 그 맨날 그 그 뭐 대기 키운다는 그 노숙자 있잖아요 네 제가 그 양반이나 좀 아는 사이인데 네 그 저 때 그 대게집에 그 대게찜을 먹으러 갔어요 하아 근데 내가 그 대게찜을 먹다가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요새 외로워가지고 그니까 그 그 양반이 나한테 개를 한번 키워보라고 위안이 된다고 근데 또 나는 또 국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또 러시아에서 또 품종 있는 거를 한 두 마리 잡고 왔어요 근데 얘네가 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밥을 그래가지고 내가 그 대게 좀비를 제거하였습니다 네 하 정말 아주 수준이 자 050 2323 5549번입니다 050 2323 554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꺼도 되나 자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따가 끝날 때쯤에 전화해가지고 시간 끌지 마시고요 어 전화는 대부분 9시 30분부터 9시 40분 정도의 전화 배틀을 시작을 합니다 방송 그 녹화 시간은 80분에서 90분 정도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을 하세요 말을 하셔 이런 10장생 네 여보세요 아니 유신은 나 코연강인데 이거 전화 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너무하네 재미도 없고 멋도 없고 그래서 끊었어요 아 이 양반 이거 매너가 이거 마 그러면 안 돼 너도 안 돼 자 050 2323 5549번 연기를 하려면 잘하던가 연기도 어색하게 이상하게 하면서 어쩌라는 거야 나한테 뭘 어떻게 수습을 내가 뭘 어떻게 양념을 해서 웃겨줘야 되는데 뭘 어디서부터 양념을 발라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050 2323 5549번 입니다 네 여보세요 요신님 얼굴이 되게 침울해 보이네요 자 코 보피신가요 자 잠깐만요 주제곡 있습니다 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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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미소 보피 보피 까자 까자 어때요 요신님 저 천만원 가지고 그렇게 쪼잔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만원 가지고 쪼잔하다는 게 뭔 소리예요 예 천만원 가지고 쪼잔하다고요 요신님 저한테 인정노도 엄청 하신 거 아시죠 쓰레기다 먹다 해가지고 아 그런 적 없습니다 본인도 하셨잖아요 제가 언제 했어요 지도해놓고는 요신님이 먼저 쓰레기다 씨 발라먹을 수박이다 등등등 이런 욕 엄청 하셨잖아요 아니 그럼 수박에 씨가 있는데 씨를 안 발라먹습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신님 지금 하루하시네 얼굴이 되게 수척해지셨어요 이게 왜 그런지 보니까 어제 3만원도 못 받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오늘 1시간밖에 못잤어요 여보세요 무슨 개소리를 하세요 오늘 1시간밖에 아니 왜 딴소리를 하시냐고요 어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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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11시에 제가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 설계사분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그 설명 듣고 나서 좀 자려고 했는데 자면 또 그 못일어날까봐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와서 마무리하고 한숨도 못자고 방송을 시작한거에요 그리고 유신님 유신님 어제 엊그저께 분명히 유신님 새벽방송할 때 머리 못 깎는다고 생각했다고 한품도 없다고 머리는 생각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머리는 잘도 깎으셨네요 아 카드 머리 어디서 깎으셨어요 왜 깎으셨어요 신용카드로 했어요 머리가 너무 하얘가지고 신용카드를 했으면 뒤쪽으로 머리 깎았단 말씀이신가요 신용카드 이번달 쓰면 다음달에 내겠죠 그게 아니고 대출받아서 머리를 깎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용카드가 대출인가요 대출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때 카드로 받았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거 장기 카드 대출은 소송경비 소송경비가 왜 자꾸 말을 돌리세요 아니요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제가 그때 잠깐 잠깐만 하나씩 하나씩 자 여보세요 자 자꾸 너무 코보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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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어요 코보피님 자꾸 구렁이처럼 넘어가지 마시고 마무리하고 가자고요 제가 장기 구렁이처럼 넘어가는게 아니라 유신님이 구렁이처럼 제가 제가 지금 제가 지금 대답할 시간을 안주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답할 시간을 안주고 있잖아요 자 장기 카드 대출은 장기 장기 아니 아니요 저희 애청자분들이랑 안티분들이랑 저 저 저 저 자 여보세요 자 음속어를 또 들어갈까요 코보피님 제가 어제 경고했죠 자꾸 이렇게 말을 질문해놓고 답변할 시간을 안주면 음속어라거나 차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유신님이 안 들었잖아요 자기 말 끊고 들어와도 상관없다고 아니요 어제 합의점을 받잖아요 본인이 끊었잖아요 내가 끊었다고 또 거짓말을 안해요 나 손 대지도 않았어요 컴퓨터에 와 진짜 거짓말을 자 본인 부모님 맹세코 지금 내가 끊었다고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가 컴퓨터에 마우스에 손도 안 댔는데 내가 자 음소거하겠습니다 음소거하겠습니다 본인이 자꾸 그러면 음소거할 수밖에 없어요 자 팩트 하나 체크 하나씩 하고 얘기할 기회 드릴게요 첫 번째 제가 장기 카드 대출받은 거는 소송 경기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일관적으로 지금 몇 년 동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가요? 본인이 아니라면서요 그런 게 아니라 팩트 체크만 하는 거예요 겁먹지 마시고 자 자 여보세요 팩트 체크 여보세요 자 본인이 제기한 의혹 자 보핀님 본인 유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 얘기합시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자 유신이 장기 카드 대출받은 것은 소송 경비가 많아 그게 목돈이 드니까 그것 때문에 대출받았다고 일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군요 저는 카드론 받았다고 그거밖에 얘기 안 했는데 왜 더 심화 심화학습을 하세요 어울리지도 않은 유신님한테 어울리지도 않은 심화학습을 하지 마세요 저기요 그 카드론이 장기 카드 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그걸 받은 이유가 소송 경비 아니 그것까지 알고 싶지가 않아요 유신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알고 싶고는 왜 머리 깎을 정도 어떻게 하고 머리 안 깎는 게 머리를 깎은다고 했으면서 머리를 깎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깎는 게 자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서 못했는데 이후에 외부 경비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더 늦춰지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가서 깎았습니다 그게 죄인가요? 오지나 죄는 아니죠 하지만 오지나 그 죄 반명이 유신님이 머리 깎을 줄 없다고 후원도 적게 들어왔다고 신고한 설레시에서 머리를 깎은다고 하셨어요 어제 머리가 정비한다고 하셨지 어제 당선 덤려 볼까요? 누가 깎은지 누가 깎은지 누가 깎은지 한번 볼까요? 자 카드값이 매달 25일에 빠져나가는데 이번 달은 일요일이라서 월요일날 빠져나갔고 외부 들어온 경비가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아 이 머리 깎을 돈도 없네 사람들이 머리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더 늦출 수는 없어가지고 머리를 염색을 한 겁니다 그게 죽을 죄인가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아니요 그건 죽을 죄인가요? 자 신용카드 저는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그리고 신용카드 장기 대출이나 단기 대출이 아니라 현금 서비스가 아니라 이번 달에 결제하면 다음 달에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게 신용카드의 기본이고요 그걸 빠져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매일 신용카드 쓰세요 왜 자꾸 아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솔직히 머리 깎을 돈도 없는 게 말이 돼요? 주로 머리 깎을 돈도 없는 게 말이 되냐고요 솔직히 말씀을 해주고 주로 지출을 할 때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해야 규칙적인 이용이 되는 것이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이전에는 컴퓨터 투자에 많이 해가지고 외부 일한 게 입금이 늦어져가지고 비용이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안 됐던 것이고 26일날 카드 대금이 몽땅 빠져나가니까 또 없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도 농담반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걸 가지고 마치 진지하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 머리에 대한 지적이 수십 건 있었습니다 왜 흰머리가 나온다 머리가 왜 그러냐 왜 미용실을 안 가냐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하자라고 해가지고 오늘 잠도 안 자고 가서 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때 같으면 잠잘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시간 때문에 못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팩트체크는 자꾸 천만 원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어떤 내기에 대해서 그럼 천만 원 내기 하자 라고 하니까 제가 장난식으로 그럼 나는 본인이 주장한 거에 걸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 그럼 내기를 하자 그리고 본인하고 반대측에 걸어야 그게 계약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구두 계약이 근데 본인이 근데 그러면 제가 장난으로 야 이 방구석 지정 새끼야 이러면은 기분 안 나쁘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천만 원 그러면 그 얘기에 천만 원 장난으로 말을 볼까요? 자 코보피님 본인이 그거의 사안에 천만 원 걸자 그래서 저는 그거 말 같지도 않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주장한 바에 그럼 걸겠다라고 농담을 하고 넘어갈 자 아무튼 자 아무튼 자 전화하기 전에 이미 전화를 했었고요 방송 중이라는 걸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꽃샘 추이님 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오랜만이네요 그건 이제 잊어버리시고요 말 같지도 않은 논쟁이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인들도 본인도 우습게 보이니까 자 아까 마지막 논쟁이 하나 뭐였죠? 유승민은 또 우스워요 아니 그 사안 내기해서 접히면서 그렇게 편협하게 하시는 모습이 그게 다 우스다고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미 버핏이 진오랜 버핏이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분 제보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전화도 걸어서 그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접붙인 거 보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문제작을 할 것 없을 것 같고요 자 아니요 진오랜 버핏 자 진오랜 버핏도 여보세요 네 진오랜 버핏도 수시 자 전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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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자 첫 번째 팩트체크 진오랜 버핏도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자 코보핏님 코보핏님 진오랜 버핏도 필요하거나 뭐가 있을 때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제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니요 진오랜 버핏님도 방송 중에 전화도 하고 새벽에 전화하고 낮에 전화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보세요 진오랜 버핏도 수시로 저한테 전화를 하고 저도 전화를 합니다 서로 간에 본인이 화낼 필요가 없죠 서로가 이해하는데 본인이 아니 민폐가 아니라 민폐가 아니라 저와 진오랜 버핏이 수시로 서로 전화를 주고받는 게 자 보핏님 왜 본인이 진오랜 버핏의 권리를 대행하세요 그런 대행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잖아요 진오랜 버핏은 진오랜 버핏 은근 실적 엄청 많이 까시죠 하 저기요 자 코보핏님 코보핏님 팩트체크만 자 코보핏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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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오랜 버핏은 저 욕하는 랩도 만들어서 올렸고요 온갖 욕을 다하고 했는데 고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시고요 자 진오랜 버핏 악가림은 코보핏님 본인 악가림이나 하시고 진오랜 버핏은 진오랜 버핏이 악가림하니까 그 얘기는 그만하시고요 자 그 논쟁은 넘어가고 세탁소에 왜 밤 10시에 전화했느냐 세탁소에서 옷을 옷을 저 이겨먹으려고 전화한 거 아니에요 자 아니요 아니요 음 그렇구나님 천원원 감사합니다 자 여보세요 자 코보핏님 코보핏님 자 팩트체크만 팩트체크만 하고 좀 논쟁을 하시자고요 그 세탁소 사장님은 저하고 10년 가까이 거래한 사장님이고요 그분이 자 들으라고요 좀 들으라고 음소거예요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시자 전화한 이유를 설명하겠다고요 코보핏님 얼마 안 남았어요 고지가 왜 전화를 왜 전화를 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이겨먹으려고 아니요 이겨먹으려고 아니에요 나중에 세탁소 사장님한테 확인해도 돼요 자 내가 어제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이유는 세탁소 사장님이 저한테 20벌인가 마지막으로 맡긴 옷이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 좀 들어보라고 좀 자 코보핏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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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소 사장님 세탁소 사장님 그 녹취를 뜰 수도 있으니깐 좀 가만히 계세요 천만원 내게 할까요 그러면 자 코보핏님 천만원 내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왜 천만원 내기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주둥이를 얘기 1분 동안 듣고 나서 자 1분 얘기할 테니까 1분 기회 드릴게요 그럼 됐죠 됐죠 자 내가 지금부터 1분 동안 얘기할 때 본인이 만약에 끼어들면 본인 부모님은 못 배운 겁니다 아니 안 끼어들 봐봐요 안 끼어들면 되잖아요 자꾸 끼어드니까 부모님을 거는 거 아니에요 자 봐봐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본인이 1분 동안 안 끼어들면 되잖아요 여기서 본인은 전소한 본인이에요 자 전화주신 분 코보핏님 1분 동안 안 끼어들 거 약속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껄에 보시라고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끼어들 거잖아요 지금 지껄에 보시라고요 그 주둥아리로 지금까지 계속 그 주둥아리로 끼어들었잖아요 흉노나 외구처럼 주둥아리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라고요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제가 자 그러면 제가 자 시계를 보고 시계를 켜놓고 만약에 1분이 지나면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났습니다 얘기하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얘기를 하시면 본인 집안은 외구입니다 본인 집안도 외구예요 봐봐 끼어들려고 하잖아 지금 끼어들 우리 부모님은 기다리지 마세요 왜 부모님 걸러서 그러면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맹세하기 싫으면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약속을 하면 되잖아요 1분 동안 약속을 안 하잖아요 이 중에는 부모님을 지목해야 돼요 1분 동안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 되잖아요 본인적으로 법적으로 부모님을 걸고 넘어져야 되나요 그니까 본인이 약속을 하면 되는데 본인이 약속을 안 하잖아요 지금 본인이 약속을 안 하니까 거는 거 아니에요 유식님 약속을 안 한다고 부모님을 걸어요 유식님 그렇게 배우셨죠 그렇게 산 잘 받으셨네요 유식님 본인이 의혹을 제기했고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말을 계속 끊잖아요 못하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식님은 약속을 안 한다는데 자 음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속을 했습니다 도저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의 말이 안 통해요 외계인이거나 미확인 물체이거나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자기 약속만 하면 돼요 1분 그러면 쓰시라고 1분 쓰겠다고 이건 뭔 사람의 대화가 안 통하니까 음속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자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제가 어젯밤에 10시 넘어서 전화를 한 거는 제가 맡긴 20볼이 되는 옷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낮에 결제를 했고 사장님이 덜 됐으니까 다려서 밤에 갖다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안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겁니다 얘가 질문하는 거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라 어? 내가 얘가 뭐라고 얘 걸 물어보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끊었고 오늘 낮에 가게를 지나가는데 아 바쁘신가 보다 하고 오늘도 밤에 안 오시길래 아까 전화를 했고 옷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지금 앞에 옷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올려놔야 되니까 그게 그게 팩트고요 사장님 확인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옷을 결제를 다 하고 했는데 옷이 안 오니까 어제 확인하고 바쁘신가 보나 하고 또 오늘도 안 오길래 다시 한 번 확인 전화를 드린 거고요 그게 팩트입니다 네 이제 하세요 유심님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진짜 어제 솔직히 유심님이 유심님이 방송에서 그렇게 전화하실 분이에요 그런 개인적인 이유로 아니요 사장님 사장님한테 확인해드릴 수 있어요 유심님 제가 저 1분 기회가 있는데 왜 끊으세요 유심님 다 들어도 아니요 그 약속은 깨졌어요 유심님은 유심님 부모님을 왜 끊으세요 바보 아니에요 지금 바보 아니에요 본인이 1분 약속을 깨가지고 내가 음소거하고 얘기한 건데 1분 약속을 했대요 완전히 사이코패스야 본인이 계약을 대결을 안 해서 약속을 하라니까 약속 못하겠다고 맹세하라니까 맹세하기 싫다고 계속 참견해가지고 음소거하고 말을 했더니 1분 약속을 했다고 1분 기회를 달래요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내가 맹세만 해라 아니면 약속을 하든가 그리고 1분하고 1분하자 시청자들도 시간 되니까 유심님 지침하셨죠 유심님 내가 어이가 없어서 말해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진짜로 소시오패스나 당황한 거 하나도 없어요 본인에게 감탐할 나는 19년 역사상 19년 역사상 내가 코딩이나 코릴라나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진짜 4차원이다 정말 무슨 4차원도 아니고 목소리도 목소리지만 완전히 4차원 4차원 자 유심님 어제 욕설하신 거 제가 다 봤어요 고소하세요 고소하시고요 고소하시라니까요 저도 막 고소할 테니까 고소하시라고요 고소하세요 저 막 고소할 누가 업무방해로 처벌받고 누가 형사처벌을 많이 받는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 일단 앞에서 팩트 앞에서 앞에서 팩트 폭행한 거는 할 말이 없나 보네요 세탁소 전화 버피 전화 그리고 미용실 팩트 폭행하니까 그건 말할 게 없나 봐요 또 다른 거 지적할 자 너 같은 자식은 없어요 너 같은 자식은 없어요 그래도 42살 먹고 자 그러면 아니 그럼 상관하지 마요 그거 자 자 코보피님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럼 다른 것도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하세요 말 시간 낭비하기 싫으니까요 이승님이 먼저 번호비를 펴놓고 왜 왜 그러시냐고요 아니 지적 아 그 약속 안 한다면서요 아니 말씀하면 왜고라고 하셨죠 아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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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깨진 거예요 왜고네요 자 본인이 일분 약속이나 일분 그런 것들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윈터1523님 천원호원 감사합니다 안 한다고 하시는데 이승님 못 쓴 거예요 합리화하지 마세요 남의 결혼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지랍도 참 어 남이 회축약을 먹든 안 먹든 이승님 맨날 너 같은 자식 없다고 하시는 거 정말 지겹고요 너 같은 자식이 없는 게 자식을 낳을 여자 자체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내가 결혼을 안 하든 내가 결혼을 안 하든 못 하든 그건 제 사생활이고요 남의 사생활 간섭하고 다니지 마시고 본인 목소리나 교정하세요 본인 목소리나 교정하시라고 내가 현실을 보세요 왜 자꾸 현실을 극구하려고 하세요 내 현실이 본인 현실 프로필보다 스펙이 더 나은 것 같은데 말하지도 않을 거잖아 사생활이라면서 지 사생활은 중요하고 남의 사생활은 얼굴 까고 방송한다고 다 간섭을 해요? 기부한 것도 일은 안 까고 그러시는 분이 뭘 저한테 그런 말아서 자격 없다고 하는데요? 내가 뭘 안 깠다고요? 기부한 것도 제대로 안 밝히시잖아요 그 기부 내역을 내가 본인한테 웹에 카야 되죠?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도 물어볼 자격이 없다는 아니 내가 그랬잖아요 본인은 익명으로 까고 유신은 얼굴 공개된 사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나온 사람이니까 사생활 다 까야 된다? 그거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유신님 그리고 무슨 유신님 홈페이지 보니까 연애 특강이니 요리 특강이니 그런 거 있던데 유신님이 연애 특강할 자격이 된다고 하세요? 그 자격을 본인이 평가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저 평가 자격 저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본인의 제가 본인을 평가하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새우 젖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존재 가치가 없어 아니 유신님도 새우 젖도 아니에요 아니 전 다 알아줘요 저의 적들도 다 인정할 건 인정해줘 망치부인도 망치부인님도 저의 성신 유신님 전산되었구나 하셨죠? 저는 인사를 하셨어요 망치부인님도 망치부인님도 저의 열정이나 성실함은 인정을 해줬고 임범이도 유신의 열정이나 성실함은 인정을 해줬고 최군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내가 연애 특강을 하든 역사 특강을 하든 그건 제 자유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내가 연애 특강을 하든 무슨 특강을 하든 그건 제 자유고 제 맘이랑 불법도 아니고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하든 그러니까 코보피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연애를 했던 특강을 하든 그것도 제 사생활이고 제 개인 프라이버시니까 본인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내가 연애 특강을 돈 받고 하든 어디 가서 하든 책을 내든 노래를 부르든 방송국에 나오든 그건 제 프라이버시잖아요 아 누가 그거 가지고 저라고 했냐고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잖아 이 사이코패스야 아 저기요 당신이 지금 어투가 질문을 이해를 못 받아요 본인이 질문한 게 아니라 지금 나를 비방한 거예요 비난하고 모욕 준 거예요 그래 놓고 그게 질문이에요 내가 코보피 너 사람이냐 사람 같지도 않은 것이 이게 질문이에요 네 모욕 준 거지 질문이란 뜻을 잘못 배우신 것 같아요 질문이란 뜻을 못 배우신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정교육 안연하셨죠 그리고 이조판서 정이품님 군산대 저는 95학번입니다 현재하고 경쟁률이 달라요 내가 뭐 저를 띄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1995년도에 간 거예요 저는 군산대학교를 지금 현재 2000년대에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학도 지방국립대학교도 인원이나 이런 게 달라서 연도별로 경쟁률이 다르니까요 돈 많이 쓰면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쌍욕을 하시면 안 되죠 유진님 저는 쌍욕한 적 없습니다 쌍욕한 적 없다고요 그래서 자료는 뭔가요 그러면 그 자료가 어디가 보이는데 자료가 유가 게시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유진님은 다 풀게 다셨던데요 씨발라먹을 수박에서 앞에 두 자만 빼가지고 욕했다고 욕이면 그게 욕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씨발라먹을 명시에서 말을 했는데 그럼 욕이 아닌가요? 제가 그러면 씨발라먹을 욕이 아니네요? 본인 욕이죠 따로 했으니까 아니요 저는 한 문장으로 했고요 이 씨발라먹을 수박아 이렇게 얘기했고 본인은 두 자만 얘기한 건 욕이죠 방송 자료라먹을 수박아요 유진님 자 아니요 코보피님 코보피님 내가 그래서 그 사진만 자료를 올렸고 영상은 안 올렸고요 뭐 그 시간에 했다는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서 욕한다는 거 뭐 저하고 같이 진행했던 뭐 해설자가 게임하다가 상대방이 비매너하니까 욕이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 트위치TV에서는요 욕하고 하는 게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채택청을 가세요 클린UCC 하시는 분이 한 게 지금 큰 일인 거예요 유진님 자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클린UCC 하신다는 분이 이렇게 낙력을 하셨냐고요 자 클린UCC 캠페인이 국가에서 하는 겁니까? 유진님 개인으로 하시는 거죠 근데 유진님 소속으로 유진님 명예를 떨어뜼셨네요 지금 아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내 명예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런 유진님은 정말 못하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방송 제 방송에 제 방송에 그 부위가 문제가 있으면 방심위에 신고를 하세요 심의를 받을게요 근데 내가 클린UCC 캠페인 하는 내가 하는 클린UCC 캠페인은 네가 세금을 내고 돈을 내서 한 것도 아니고 자 음소거하겠습니다 자 음소거했고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제가 클린UCC 캠페인을 하니까 더 잘 지켜야 된다 이건 차별입니다 헌법에서 헌법에 나와 있는 차별금지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됩니다 다른 스트리머나 다른 BJ의 규제와 유신을 규제하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유신이 오히려 공익적인 클린UCC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더 유신을 규제하고 더 유신을 탄압해야 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법과 방심위의 심의 규정은 모든 BJ를 평등하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클린UCC 캠페인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더 세게 해야 된다 이 사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건 헌법의 평등 규정에 명확하게 위반되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이 사람이 클린UCC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더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도와줄 건가 이런 걸 찾아봐야 되는 것이지 유신이 클린UCC 캠페인을 하니까 더 불이익을 줘야 된다 철구나 신테일이나 최군이나 이런 사람보다 그런 개 같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쓰레기 논리에요 모든 BJ와 스트리머는 동일한 법과 동일한 룰에 따라서 규제를 받아야 됩니다 유신이 했으니까 뭔가 문제가 꼬투리 잡히면 무조건 규제하고 탄압을 받아야 된다 그게 카카오티비나 아프리카TV 우덜식 운영이었죠 이 사람은 비판하고 하는 사람이니까 더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말도 안 되는 논리에요 도망갔어요 또 할 말 없으니까 도망갔습니다 고복핏 자 050-2323 봐봐 이번에 손도 안 댔어 또 나한테 끊었다고 할걸? 와 진짜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손도 나 미역형이 됐는데 어제도 그렇고 손도 안 갔는데 나한테 끊었다고 하는거 봐요 정신스럽게 사세요 너나 그렇게 사세요 아빠가 엄마가 가정교육도 못 받고 봐봐 정신승리라고 전화해가지고 한마디 하는거 보세요 정상이 아니야 정상 지져가는 수준이나 하는 짓이 정상적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거 같아 사고도 아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기소개요 네 부산에 27살인데 네 부산에 사는... 네 아 제가 유신이 뭐라 한게 아니라 방금 전 그 호보핏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 아 혹시 듣고 있을거 같은데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아 아예 말을 했으면은 좀 말좀 들읍시... 말좀 뭐? 질문을 했으면 말좀 듣고 나서 해야지 뭐하는거에요 그 시발 무슨 레즈... 레즈에요? 시발? 욕하지 말라니까요 업무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정신못차려! 공개방송에 정신못차리고 당신 고소하겠습니다 당신이 고소야 당신이 고소야 아니 아까처럼 상태가 안좋은 사람이 모르겠는데 그 레즈비언 비하하는거에요 지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당신은 그 저기 성소수자협회에다 고발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내가 직접 고발하겠습니다 유신님? 당신같은 사람이 더 문제인거야 저렇게 유신 깔려고 그냥 정신없어... 어? 모자르게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보다 도대체 레즈비언이 당신한테 뭔 잘못을 했습니까? 제 앞에 말씀드린 그건 사과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코보핏이라는 사람 제가 진짜 너무 화가나서 화가나는게 본인이 방송에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레즈비언분들 비하하고 성적 소수자분들 닉네임 그건 진짜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자 닉네임 코비하 자 레즈비언 비하 발언 그리고 방송중 욕설 이 방송중 욕설에 대해서는 방송중 욕설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업무방해로 고소하겠습니다 아 유신님 진짜 죄송합니다 죄송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이 더 나빠 어? 정신이 멀쩡하고 정상적이면 당신은 당신이 지금 코보핏보다 나은게 뭐가 있어요 아 네? 당신이 코보핏보다 나은게 뭐가 있어 방송에서 욕하고 네 그건 없죠 아니 근데 그 좀 다른 전화배틀인데 그리고 채팅창에서 팬수중이라고 하는데 나 이분 몰라요 아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에요 그러니까 앞에 전화상담이나 이런 배틀인데 사회나 이런 정치 같은걸 얘기해야지 뭐 이상한 그런 제한 없습니다 그런 제한 없어요 아 제한 없어요? 아 죄송해요 방송에 그 내용 제한이 없는데 아무튼 코비하님은 성적 소수자 모임에 정식으로 고발하겠고 경찰서에서 조사하러 오게 되면 조사 전화번호 다 적어놨고 저는 그쪽에다가 제출하고 고발할테니까 아니 그 유수님 진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니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성적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들 비하하는 발언에 대해서는 아니 제가 진짜 팬인데 유수님 팬인데 막 이런 전화로 아니 팬이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팬 인정할 수 없어요 아이 하여튼 경찰서나 거기서 연락하면 조사받으세요 책임 본인이 죄송하면 책임을 지시면 돼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어디서 말도 안되는 여기로 어디서 감히 아니 비판을 할 때도 어? 가릴 걸 가려서야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회적 약자 비하 발언인 줄 모르고 어? 내 방송 애청자고 팬이라면 그 정도는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코보핏이 싫어도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아 수고 많으십니다 저 코원자입니다 코 코원자요 예 의견 말씀하세요 아 유신님 방송 어저께랑 그저께도 재방송 돌려서 보고 있는데요 빨리 얘기하세요 네? 시간 없으니까 아니 재방송 돌려서 보고 얘기하는데 수고가 너무 많으신다고 근데 오늘 얘기할 거는요 유신님 당신이 무슨 경찰 경장이야 치약에? 아니 그 갑자기 왜 저한테 핵심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신님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얘기하던 게 있잖아요 예 14세 미만은 방송을 차단해야 된다 그리고 제 말대로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고리원전을 폐기했잖아요 그리고 원전 자체를 미래에 대한 원전 자체를 다 폐기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누누이 유신 방송에서 언급하던 게 국제 조약을 맺어갖고 원자력 발전소라는 것을 모두 없애야 된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미 선진국들 독일 스위스 다 하고 있습니다 그쵸 유신님? 14세 미만은 방송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게 원전 폐기하고 뭔 상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원전 폐기와 14세 미만 방송 차단하고 뭐가 이루어지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아니 제가 유신 방송님 윤신님 방송에서 과거에 원전 혁발전소를 모두 폐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다 폐기시켰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러니까 14세 미만 제가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누누이 14세 미만은 아프리카 방송을 인터넷 방송을 모두 못 보게 해야 된다 이것도 곧 방송통신위원회나 거기에서 딱 거쳐가지고 이게 될 거란 말이죠 아 들어보세요 제가 누누이 주장하는 겁니다 윤신님도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을 완전 폐기한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시한이 한참 지난 원전 하나를 지금 폐기 결정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수를 안 하고 폐기를 하고 다른 미래에 설치할 원전까지 다 폐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그러면 코혼자님 저도 예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니까 외계에 잠깐만요 내 얘기도 들어주라고 저도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곧 총알이 날라올겁니다 알지 시간이 없다고 해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악한 예언자 좀비를 제거했습니다 사악한 예언자 좀비를 제거했습니다 예 그놈의 예언은 아무튼 그냥 머리 아파 죽어 네 여보세요 네 외계 방어본부를 대한민국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유엔이 지금 있잖아요 세계 세계를 평화를 지키는 유엔이잖아요 외계의 평화를 지키는 태양계의 평화를 지키는 우주 방어본부를 저희가 먼저 선점해왔고 미국하고 협의화 대화를 통해서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본인부터 네 병원에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외계인은 뭐하나 이놈만 접어가고 나 못살겄네 외계인까지 와가지고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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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번호 다 뜬다 네 여보세요 네 노숙자인데요 예 코노숙자 예 그 아까 어떤 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걸 안다고 했는데 그 저기 그거는 저기 가짜 뉴스 가짜 뉴스고요 모르는 분인데 전화해가지고 저기 친분이 있다고 사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가짜 뉴스입니다 예 저기 제가 그 하나 좀 의견을 드릴 게 있는데 네 네 그 유신님 그 저기 영상이 올라오는데 그 유튜브 올라오는데 제목이 전화 뭐 세틀 전화로 싸우자 뭐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게 폭력방송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싸우자는 게 어쨌든 간 전화든 뭐든 싸우자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저기 지금 정책도 저기 남북 그 어 햇볕정책 기조로 지금 돌아가고 이렇게 주둥이로 싸우자는 겁니다 주둥이로 그럼 그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간 입씨름하자 이건데 그 싸우자는 게 그 청소년들에게 이게 그 자체가 좀 악영향이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어떤 점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주나요 전화로 뭐 일단 강압적인 말투가 싸워볼래도 아니고 뭐 싸우자 이거는 거의 너무 좀 심한 오토 아니고 나랑 한번 제목을 유수님 그럼 제목을 전화로 한번 나하고 싸워보지 않으련?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의견을 제가 아 코어 노숙 제가 좋은 의견을 냈구요 코어 노숙자님 예예예 헤드샷 어 소리가 또 작아졌네 아이고 소리가 왜 또 작아져 자 050-23-23-5549번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아 유시초 전화배틀 쓰 에 전화로 싸워보지 않으련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까 참여하시구요 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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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 하 시청자가 느는 이유는 누가 이렇게 호스팅해 주신거 아니에요? 응? 누가 호스팅해 주신거 아니에요? 어 저는 에 폐가 될까봐 호스팅을 하는데 전화주세요 어눌한 목소리 듣고 싶어요 그렇군요 자 050-23-23-5549번 유시초 전화배틀 전화로 싸워 주지 않으려 무니까 네 전화 주시고 자 저희 방송은 패드립 색드립 허위사실 유포 어 사회적 소수자 비하 발언 이런 것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자기소개요 어 어 26살 대구요 대구에 26살 처음 전화 주셨나요? 네 네 의견 주시죠 아 너무 고생 많으신데 정모 꼭 갈게요 하 하 너 목소리 인증한다 야 아니면 아 혹시 그 대구 아주 목소리 내가 인증합니다 목소리 인증해가지고 얼굴에다 바코드 찍어드릴테니까 아주 자 050 자 닉네임 코인증 네 펜정모 때 목소리 인증해서 귓사대기 바코드 찍어드립니다 자 자 050 2323에 5549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얘 못생겼는데 왜 이렇게 캠키냐 야 참네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온다 내가 캠 방송 남캠으로 보여요? 어? 나는 인터넷 방송의 시조새야 어디서 되두었는지 지금 뭐 R급들이 와가지고 나한테 지금 어? 시조새의 비주얼이 이정도면 괜찮은거에요 내가 1998년 7월 19일날 PC통신 천리안으로 인터넷 방송할때 지금 다른 스트리머나 BJ들은 지금 뭐 생존하기 여기에 세상에 없었어 어디서 지금 빨갛지도 안서를 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050 2323에 5549 번으로 뭐 인터넷 방송 사건 사고나 뭐 시사 아니면 위신쇼의 문제점 뭐 여러가지 여러분들의 썰을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안에 대소득관을 이겨야되는데 게임 방송만 키면 100명 남음 저는 아직 비전이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트위치티비를 다 돌아봐줬는데 저희같은 생활 e스포츠가 없어요 그니까 정말 막 고수들이잖아 어? 프로게이머들이나 뭐 줌프로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그 뭐 고수 장면이나 이런거 있는데 중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할만한 상금을 주는 그 대회가 없어 저희는 그런 빈틈을 쑥 들어가서 에 뭐 월화수 리그오브레전드 목요일 금요일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그 다음에 토요일 일요일날 배틀그라운드도 이제 참여형으로 방파가지고 에 방파가지고 한번 할겁니다 왜 끊어! 왜 끊어 그래서 생활 e스포츠 제가 아프리카TV에서 초대 대상 4관왕 싹쓸이를 한 이유는 그겁니다 참여형 e스포츠 생활 e스포츠 그걸로 됐고 저는 그니까 자기가 플레이하는거를 영상으로도 보고 어.. 자기가 무슨 자 보수나 프로게이머처럼 참여할 수 있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 오늘 무슨 코리수 오빠 오빠라고 하지마 형이라고 불러야지 오빠가 성수주자 욕하는거 용서 못한다 했지 네 나 거기서 심쿵했잖아 아.. 본인은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네 악의 아.. 나 욕하지마 악의 다수자입니다 악의 다수자 아.. 나 마음이 약하다고요 아니에요 막 소도 때려잡을거 같아요 원래 목소리 나오면 오빠.. 네.. 오빠 근데 박력있다 진짜 그렇게 느끼지마 아.. 나도 진짜 심쿵해갖고 어.. 제가 저기.. 저보다 더 잘생기고 어.. 그런 능력자가 있어요 트위치TV에는 다른 분을 소개해드릴게 뭐 로봉님도 있고 풍얼냥님도 있고 난 오빠가 제일 이쁘게 아니 아니 그러면 안돼 그 다음에 뭐 라떼.. 그.. 오빠가 제일 많이 이쁘게 아니야 아니야 그러는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케인님도 있고 뭐 나 오빠가 제일 좋다고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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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렐라님도 있고 잘해줄 사람이 있을거야 오빠 자꾸 드라마 주인공처럼 왜 그래 왜 다른 남자한테 가래 아니요 아니요 그런게 아니라 저보다 더 잘하고 방송도 잘하고 인기도 많고 능력자분들한테 가셔야지 행복하지 나같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한 사람한테는 있으면 안돼요 오빠같은 남자한테는 좋은 배우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우리가 딱 만나면 파리의 연인이 아니라 똥파리의 연인들이 돼요 괜찮아요 제가 정화시켜 드릴게요 아니 아니야 똥냄새 날거 같아 아니 저기 우리는 파리의 연인이 아니라 똥파리의 연인이기 때문에 서로 맞지 않아 내가 또 클리니쉬 캠페인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 이게 살벌한 길이기 때문에 가시밭길이기 때문에 다른 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남자친구 유신이다 라고 말할거에요 아 그러면 고소할거에요 아 왜요 아 그건 심각한 모욕이에요 알았어 딱이면은 그럼 허락해줘요 고소해가지고 민사까지 해간 돈 4천 내놓으라고 할테니까 더 정모 가면 되죠 아 정모요? 정모 오면 저희가 저 배틀그라운드에서 총기를 좀 구해다가 준비하고 있을게요 아 오빠가 나 지켜줘요 나 그 게임 무서우니까 아니요 니가 더 무서워 나는 배틀그라운드에 코리수 무기가 생길거 같아 아 맨날 나만 놀려 아니 문을 열었는데 오빠 코리수 최고 아이템 그래서 적들 앞에 코리수만 내보내면 으아악 으아악 그래서 오빠는 다른 여자 나만 잘해주는 척에 나한테만 그래요 방사 저기 뭐야 그 저 뭐죠? 자기장보다 무서워 보여주면 적들 앞에 내놓으면 적들이 막 보는 순간 다 죽 자 아무튼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 생겼는데 솔직히 유심히 으아악 싸우자 코리수 네 코리수님 연인이 아니라 배틀그라운드에서 적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을 잘 못쓰는데 제가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그 그 우주방어체계가 그 있잖아요 지금 달에는 이미 설치가 돼있어요 미국에 전자파 무기가 설치가 돼있거든요 미국이 그 달에 대한 음모를 덮으려는 이유가 지금 미국이 거기에 군사시설을 설치해갖고 지금 달에 대한 음모를 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유심님 아이 잘 생각해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해드샷 하 외계인의 침략까지 아 무슨 아 나는 가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신과 의사가 아닌가 외롭고 힘든 사람들 내가 이렇게 상담을 아 큰일났네 자 050-2323-5549 번호 전화 받겠습니다 자 매일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전화배달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유심님 오랜만에 전화드리네요 네 자기소개요 코벽입니다 코벽 코벽 자 방송 안내 좀 할게요 사자TV 유신쇼 사자TV 유신쇼 사자TV 유신쇼는 매일 밤 8시부터 새벽 3시까지 장장 7시간 생방송으로 트위치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이 됩니다 유신으로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밤 8시부터 밤 11시까지는 토크쇼 타임 그래서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는 전화를 받는 전화배달을 진행하고요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게임얼라이브라는 e스포츠를 진행하는데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키우는 개나 고양이가 게임을 할 줄 안다고 하면 개네들도 참여가 가능한데 월 화 수는 롤 그래서 밤 11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사용자 게임 GAS로 오시면 됩니다 상금이 있어요 예예 그리고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밤 11시부터는 스타크래프트를 하는데 나중에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를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PC 서버 OP GAS 채널로 들어오시면 들어오신 순서에 따라 상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는 배틀그라운드를 하는데 유신 훈련범과 모리슨 교관이 하고요 나중에 자리를 잡으면 배틀그라운드 방을 파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치킨 포인트를 드립니다 그래서 치킨 포인트가 차면 치킨을 기프트콘으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대회는 아마 7월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말씀하세요 유신님 네 제가 그 뭐죠 배틀그라운드 플레이하는 걸 봤는데 네 정말 못봐드리겠더라고요 그럼 보지 마세요 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어? 도망갔어? 이런 씨발라먹을 수박 18통을 배송해 볼라 제가 트위치 TV에는 게임 방송이 세 가지 무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본인이 게임을 전라 잘해 전라게 잘해 그 게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전라 잘해 예를 들어서 페이커나 SK T1 팀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전라 잘해 그래서 게임만 하고 있어도 많이 봐 어 두 번째는 게임은 어느 정도 고수인데 말을 잘해 그러니까 플레이도 고수인데 페이커급은 아니지만 고수인데 전라게 말도 막 주둥이 털면서 막게 해 고런 데가 인기가 있어요 세 번째 유신처럼 게임도 못하는데 주둥이만 살았어 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페이커처럼 엄청난 어 초고수도 아니고 고수면서 주둥이 터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그냥 주둥이로 게임을 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을 주둥이 플레이어 어 그 다음에 E플레이어 이렇게 보지 어 내가 게임 잘한다고 안하잖아 그래서 저는 중계를 하고 주로 개그게임을 할 아니 근데 그것도 정도껏 못해야죠 아 아니 보니까 유신님 그 뭐지 기초군사훈련 안받으셨는데 자기소개 코벽이요 코벽 아까 코벽 왜 끊었어요 자 배틀그라운드하고 군대 기초 군사교육하고 뭔 상관이 있냐 아니 무슨 아니 너는 저 훈련소 가서 키보드하고 마우스로 훈련하냐 자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들어 우클릭 좌클릭 너는 어 너는 훈련소 가서 사이버 사령부에 있었냐 어 뭐라고요 나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 이해를 하지마세요 개그를 개그로 받아들여야지 아니 전방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총소리를 내가지고 저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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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개그콘서트 보면서 논문 작성해요? 아니 아니 개그콘서트 보면서 논문을 작성하진 않더라도 어느정도 기본적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는 사람이 보는건데 이거는 무슨 어린애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바보같은 짓만 하는데 자 유튜브에 유튜브에 가장 많이 올라온 영상 중에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애기 옹알이 하고요 강아지 고양이 동물 영상이에요 아니 애기 옹알이 얼마나 귀여운데 어 어 양마치 그걸로 광고까지 나왔어요 어? 귀엽지라도 하지 귀엽지 내가 유신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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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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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쥐가 아니라 바람쥐 다람쥐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음? 바람쥐가 아니라 발암쥐이 바람쥐이 자 들어보세요. 배틀그라운드를 해가지고 내가 막 엄청나게 고수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e스포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 파서 아니 근데 그것도 정도껏 해야 된다니까 중계할 때는 그거 몰라도 돼 뭐라고요? 정도를 넘어섰다고요 정도전 조선권국 하면서 방귀 뀌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야 정도껏이 어디냐 게임은 학문이 아니야 즐기는 거지 못하든 잘하든 즐기는 거야 누가 배틀그라운드 사장님이 야 배틀그라운드는 학문이야 기초공조보다 배워 배워 그냥 부딪혀가지고 하다보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유신님의 지금 이 플레이가 지금 유신님 기본적인 방송에 대한 태도나 그런 걸 다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태도 같은 소리 하지마 무슨 고정게임 야 야 들어봐봐 자 자 지금 들어보세요 자 트위치TV에서 트위치TV에서 유명한 고정게임 하시는 분들 예전에 우리가 오락실에 대한 고양이 빌롱 빌롱 이걸 하면서 뭔 옌병을 하고 자빠서 기본기를 얘기하고 있어 공포게임 하면서 어머 귀신 나와 어머 귀신 와 아아아아악 이게 뭔 공부를 해 게임이 그냥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즐기는 거지 지금 본인 말은요 공포게임 할 때 귀신이 나오는 위치를 다 알아가지고 경험측으로 예상측을 해서 여기서 좀비가 몇 마리 나오고 귀신이 몇 마리 나오고 아니 내가 나나 시청자들은 그 정도 수준까지도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프로게이머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배틀그라운드를 모리슨 교관님한테 배우는 거는 게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고수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들은 적어도 최소한 시청자들 중에 그렇게 바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인정을 했잖아 나 그런데 그 뭐야 지난 일요일날 개인 솔랭 해가지고 15위 됐어 15위 3초 드리겠습니다 1 2 3 알겠습니다 지노램버핏은 저기요 지노램버핏은 지노램버핏은 방송장비에 600 투자 안해요 600을 투자하고 말고를 떠나서 600 투자 안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게임으로 쇼을 보려면 다른 비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개그게임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자 보세요 내가 지금 리니지M 그냥 짬짬 시간 일하면서 그냥 그 오토 돌리면서 지금 레벨 몇인 줄 아세요? 46이야 46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임에는 무슨 정도나 내가 하는 거 보면 답답해 죽을걸? 리니지M도 근데도 키우잖아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재미로 키우면 되고 자기 나름대로 플레이하면 되는 거야 짤데기 없는 부연하지 마시고 자 알겠고요 코병님 코병님 그러니까 잘하는 게임 보고 싶으면 트위치티비에 많아요 잘하는 사람들 내가 잘하는 게임을 보고자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지랄하지 말고 딴 데 가서 보시라고 이게 기본적인 수준은 돼야지 아 그러니까 그 기본적인 수준은 본인이 방송하면서 해 본인 가족들 데려다가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그래서 어머니 그 키 누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그거 수준단이야 놔주고 그래서 본인 가족들이나 키우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본인이 키울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본인한테 배울 저는 모리순 교관님도 있고 아 그거 유신님 유신님 그 모리순 교관도 한숨 팍팍팍팍 쉬면서 아니 그분은 컨셉이에요 그 분하고 알고 같이 하기 싫어하더만 그 분하고 제가 그 알고 지낸 지가 언젠 줄 알았어요 그 분이 먼저 하자고 그랬어요 저한테 추천해가지고 나는 오버워치 알렸는데 나는 오버워치나 오버워치나 피파3 하려고 그랬는데 본인 생각만 일방통행 하시죠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 작자가 추천했다니까 들으면서 해야지 아니 쟁모리순 교관이 추천을 했다고 나한테 말을 안 믿네 내가 한단게 아니라 이게 핫한 게임이라고 이거 유신님이 해야된다고 유신님이 해주세요 제발 그렇게 막 목소리만 키우고 막 화만 내시지 마시고 지금 이 화를 내는 모습을 영상으로 보는게 너무 추잡스러워 지금 괜찮아요 니 인생이 더 추잡스러워요 자 본인자 코병님 본인의 지금 형상을 내가 상상해볼까요 자 지금 싫어요 메리아스에 빤스 한장 있고 궁뎅이 박박 긋고 옆에는 뭐 먹다 남은 과자랑 맥주캔 한두개가 있고 궁뎅이 박박 긁으고 막 깊숙이 긁은 다음에 코를 긁고 맛을 보고 향을 맡고 에 그러고 있죠 유신은 지금 계좌에 백만원도 없이 아 본인은 지금 근근이 살아오는 근근이 들어오는 돈으로 지금 풀칠 입에 풀칠하면서 밥과 하나 먹는 걸로 지금 만족하고 본인은 지금 계좌에 돈이 있어요 백만원이 본인 지금 계좌에 백만원 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고소하겠습니다 합의금 준비하시고요 왜 고소고요 아 유신님 음 아 그러니까요 다른 방송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계좌에 백 이상은 있으니 고소 네 시청자들도 이제는 보는 눈이 일단 계좌에 백만원 이상은 있다는 거죠 확실히 시청자들이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코병님 계좌에 백 이상은 있다는 거죠 네 고소할 테니까 안심하고 할게요 뭘로 고소해야 할 건데요 뭘로 어 저 비야 고소.. 고소만 한다고 하면은 뭐 무슨 비야? 아니 저를 게임을 비하하고 막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내가 언제 게임을 비하했어요 방송을 비하했잖아요 아니 언제 게임을 비하했냐니까요 그럼 제 게임실력이 어때요? 아 그거 못한다고 하는데 그게 비하하고 말같기도 하는 소리하고 자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이 증인이에요 저에게 상처를 줬어요 자 코병님 자 코병님 코병님 자 유신 베틀그라운드 실력이 어떻죠 유신 처참하죠 상처를 주고 모욕을 하셨네요 공개적으로 수백 명 앞에서 웃어? 비웃었고요 또 유신님 잠깐 아 좀 자꾸 말장난 하시지 마시고 상대방이 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지 배틀그라운드 얘기는 그만하고 더 하실 얘기 있습니까? 다른 분도 기회를 드려야 되니까 알겠어요 알겠어요 다른 얘기 또 할게요 이게 시청자들이 보는 눈도 상당히 높아졌고 프로게이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이 초창기에 기그게임 해가지고 인기를 끌던 그 시대의 트렌드랑 지금 트렌드랑 전혀 달라요 전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세상은요 취직도 안 되고 먹고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중고수들한테 상금을 준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이게 뭐 한게임 이긴다고 팀에 500원씩 준다고 해도 아니 뭐 만원 뭐 2만원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아니요 상금은 느릴거에요 500포인트 500원 100원 그렇게 주던 말이에요 아니요 이미 협찬사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상금은 올라갈거에요 그러니까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제 홍보하고 상금이 높아질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금같이 게임하면 가족들이나 주변을 싫어하는데 게임하면서 치킨 사먹고 커피 사먹고 여자친구한테 야 어제 롤 해가지고 치킨 땄어 어우 저거기 정말 멋있다 맨날 롤 지랄하고 여기서 아구팡 때리려고 했는데 어우 자기 멋져 이렇게 해가지고 상금 그 치킨을 짜려고 한달동안 여기 와가지고 그러면 그 아니에요 지금 상금 1위가 얼만줄 아세요? 얼만데요 잠깐만요 지금 그 게시판이 무시하네 지금 게임얼라이브 리그어버리엔드 상금 1위가 17,500원입니다 17,500원이요? 네 그리고 2위가 17,000원 그게 지금 이게 유신님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네 지금 게임얼라이브를 한지가 한달 내지 두달이 지금 돼가지 않나요? 아니요 한달도 안됐어요 왜 거짓말 사기쳐 이 주둥이를 확 왜 사기를 쳐 한달 안됐다니까 한달이 뭘 돼가 한달 안됐다니까 아니 정확히 그럼 얼마나 됐대 정확히 얼마나 됐대요 한... 게임얼라 한 지금 한 44게임 했나? 44게임 예 44게임인데 한게임당 플레이 시간이 거의 25분 내지 30분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본인이 PC방에서 그리고 그거를 매일매일 하는게 자 자 자 그러면은 17,500원 되는 사람은 코비혁 코비혁 빤스만 있고 궁뎅이 벅벅 긁으면서 롤 밤새소록 하면은 얼마 생겨? 아니 이게 지금... 아니 본인이 죽으라고 죽으라고 승급전 해가지고 승... 아니 제가 본인이 죽으라고 승급전 해가지고 승... 아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집구석에서 궁뎅이 빤스만 있고 굽굽 긁으면서 밤새 롤게임하면 누가 10원이나 주어? 옆에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에 아 나 승급전 해 또 골드 됐다고 좋아하면 이제 어머니가 아침에 밥 준비하면서 아이고야 내가 자식을 낳지 말고 어? 뒤아지소를 기랬으면은 내가 돈이라도 벌었지 밤새 상대 게임만 해쳤싸고 그런 식으로 이것은 반대가 왜 키워가지고 상대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밤새... 밤새 게임하면 돈 생기냐고요 아... 정말 이게... 수준 떨어져가지고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밤새 롤아 나오면 10원 아프 생기냐 근데 월화수 내게임만 해가지고 잘만 해가지고 운 좋아가지고 잘하는 팀 들어가면 상금이 생기는데 그니까요 직업 가지고 있어도 자 들어보세요 직업 가지고 있어도 롤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승급전 하는 것도 뭐 재미 떨어진 사람들은 그거 하면서 이기고 방송에 스타처럼 프로게이머처럼 나오고 막 중계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들 상금 포인트 모이고 그런 게 삶의 재미가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돈이 다가 아니라 돈이 다가 아니라 본인이 게임을 하고 그게 방송에 VOD로 나오고 생방송으로 나가고 그런 게 다 재미가 된다고 유신님은 제3자로서 봤을 때 자기 생각 안에 갇혀 사시고 계세요 아 저는 제3자로 봤을 때 본인은 빤스에 갇혀있습니다 맨 초창기에 그 막 아프리카 간당간당할 때 그니까 본인은 그 때가 더 어려울 때에요 그 때는 그 때는 별풍선도 없었고 그 때가 더 어려웠고 그 때는 별풍선 없었으니까 BJ 없다고 그러는데 열정을 가진 BJ들이 정말 어? 전공법으로 노력해가지고 경쟁했어요 지금처럼 어? 여성파리하고 어? 막장 방송하고 그러질 않았다고 그때는 자기 이게 이런 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유신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게 사무 능력도 어느 정도 그래도 평균 정도는 되시는 거라고 네 일처리도 어쨌든 간에 성실히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유신님께서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방송에만 주고 사무직으로 그냥 어디 적당한데 들어가셔가지고 한 달에 200만원 받더라도 그렇게 사시는 게 행복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지금 어떻게 보면 후신자의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코벽이 자 방송 마무리해야 되니까 여보세요 방송 마무리해야 되니까 저게 떠있는 수익이 제 수익은 다는 아니고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자TV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유료 서비스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뉴커와 사자TV와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지금 이 각박한 현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요 본인은 개인 수익으로 잡아가지고 수익이 있네 없네 하지만 저는 제 모든 수익이 사자TV 운영비로 쓰입니다 우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BJ하고 단순히 비교해가지고 평가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그 사자TV 그러니까 누가 운영하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누가 참견하라고 했어요 얼마나 보기 불편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누가 안 보면 되잖아요 아니 누가 본인한테 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본인이 누가 보라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알았고요 이제 저희가 어 게임 게임 얼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는 못하겠거니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자 아주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신의 게임 실력 자 유신은 게임 못해요 그거 감안하고 보시거나 과거의 영광에서 과거의 그 얼마 되지도 않는 영광에서 그 영광에서 스스로 나온 게 접니다 자기만의 생각을 그 서숙일과 그 운영자들의 독단과 우덜식 운영에 반대해서 제 스스로 거기서 나온 사람이 저예요 거기서 쫓겨나거나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높이 있을 때 내 스스로 나왔습니다 지금 30인데 내 나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저는 이미 이미 19년째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악화되고 더 경쟁이 치열하고 환경도 악화되고 본인이 19년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까 난 이미 했는데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지금 그 뭐지 과거에 나는 나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산 적도 없고 아니요 과거의 영광에 취한 적도 없고 내 스스로가 그 과거의 영광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나왔기 때문에 본인은 죽었 본인은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죽었다 깨나도 직장 하나 잡으면 거기서 다른 선택 못할 주제야 직장에서 딸릴까봐 근데 나는 내가 직장을 좋은 직장을 내 스스로 두 번이나 나왔어 그리고 팝콘TV나 카카오티비 안정적인 그 내 시스템에서 그거 다 포기하고 다 털어가지고 투자해서 트위치TV에 왔고 내가 보기에는 본인보다 훨씬 더 낫고 본인은 직장 하나 잡으면 거기서 짜릴까봐 다른 도전이나 다른 것은 하지도 못할 주제야 딱 얘기 들어보니까 쫌생이야 그냥 근데 유씨는 내가 게임을 못하더라도 내 장점이나 단점을 알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나는 어디가서 게임 잘한다고 거짓말 안해 나 못한다 나는 입게임이다 그리고 더 길게 하기 싫으니까 무조건 본인이 그냥 유신을 보고 내가 잘났다 잘났다 하는데 본인의 스펙이나 본인의 이런거 공개도 못하잖아 주제에 나는 다 공개하고 네이버 다음에서 검색하면 다 나와 내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니까 중요한게 CN 얼마 전에 CNN 얼마 전에 CNN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뭐 조선일보 주요 언론사들이나 해외 언론 인터뷰하면 당당하게 얘기해 그 언론사들도 유신이 돈 많고 인기 많아서 인터뷰 오는거 아니야 얼마 전에 그 저기 뭐야 지상파 방송에서 취재 온게 유신이 돈 많고 빼기 있고 좋은 회사 다녀서 인터뷰 오는거 아니라고 소신 지키고 유신님 자기의 그런 그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지 네 그래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렇게 하고 싶은 일 하시고 네 지금 본인 나름대로의 프라이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렇게 왜 맨날 방송하실 때마다 죽을 상황을 지우고 아니요 힘드니까 아니 자 저는 웃긴게 내 방송을 무슨 본인이 방심위원장이 또 아니고 왜 내 방송을 검열을 해요 난 방송하면서 이 개인 아니 검열을 하는게 아니라 내가 일종의 시청자로 방송을 TV를 해주는건데 트위치TV에 IRL이라는 자 IRL이라는 뜻에 뒷자가 뭐냐 리얼라이프에요 힘든거 기쁜거 이방인님 만호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잡지 이 소리가 잡지 보세요 자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아 또 까먹었네 갑자기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자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19년째 누가 시켜서 방송한게 아니라 내 소신대로 할거고 니가 아무리 지랄해봐 나는 내 소신대로 갈거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일단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끊을게요 그냥 꺼져 꺼져 그냥 더이상 시간 끌지마 방송을 편성을 방해하지마 자 마무리를 했구요 이방인님 감사합니다 아 무슨말 하려다가 까먹어가지고 자 전화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구요 5분 됐죠 85분정도 방송을 한거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오늘 전화배틀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구요 어 사자TV 유시주 전화배틀은 뉴스와 커뮤니티가 한꺼번에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듀커 10년째 인터넷 청소년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 클린유시점 ORG 새로운 인터넷 방송에 문화를 만들어가는 시청자연대와 제작자연대가 함께합니다 에 전화배틀은 내일 밤 9시 30분에 또 돌아옵니다 에 자 물러가고 잠시후에 게임얼라이브 리그오브레전드 롤연승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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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밤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자꾸 뒤에 게이머 라이브 있는데 말을 시켜서